이번에 또 소개해드려가시는 부산에서 일단은 대표적인 가수 그리고 예쁘고 노래 잘하는 부산 남자야의 주인공 유해일이 가수를 박수로 초대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네 우리 먼저 너의 네 우리 먼저 구글 수는 그렇게 똑같은 길을 잊지 방송 나의 네 우리 먼저 너의 네 우리 먼저 구글 수는 그렇게 반드시 모든 거야 방송 하자 샤러나 온몬에 서로 바라보고 싶은 게 너는 다가 속으로 가도 나를 믿는가고 있어 우리 속에 다시 만날 수 없는가 따뜻한 마음이 오는 것들 흥미네 우리 속에 살아날 수 없는가 뜨거운 마음이 오는 것들 흥미네 우리 속에 살아날 수 없는가 난 너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최선을 다 똑같은 길을 잃지 평소 난 너밖에 모르고 너밖에 모르고 너밖에 모르고 너밖에 모르고 너밖에 모르고 맨날 수 없는 거야 평소 아직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너는 다가 속으로 가도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속에 다시 만날 수 없는가 뜨거운 마음이 오는 것들 흥미네 우리 속에 살아날 수 없는가 난 너밖에 없지 나는 너밖에 없지 난 너밖에 없지 난 너밖에 없지 난 너밖에 없지 난 너밖에 없지 너밖에 없지 너밖에 없지 너밖에 없지 난 너마